아 아 정글의 법칙 규제상 제가 잡는다. 한번 붙읍시다. 가만 안 되겠어. 잡아 잡아 잡아. 귀신같이 확 올라갔어 지금. 우리 정글이에요. 아니 이거 뭐야. 연맹 파이팅. 자기장비 옆에 놓고 지쳐야지. 촬영지 피곤해서 쉬고 있는 중.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한 마디. 사랑합니다. 형이 여기 집에 가요. 아니 그러니까 나 당황해. 이게. 아까 빼지 않는다. 거의 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정글의 법칙. 하나 둘 셋. 이 프로그램에서는 러블리 스타일 쇼핑몰 레미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회사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불닭발 동대문 엽기떡볶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세스토킹 클래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잘나가는 화장품. 미지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미지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